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 보니 즐거운 일보다 억울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 오늘은 또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모아 모아 늙으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뭐 어디 살면서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크게 보자면 오늘 말씀드린 것들에 대체로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오늘 총 궐기 대회 하는 마음으로 그간의 억울한 사정 다 털어넣어 보시자구요.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 첫 번째 이제 좀 재밌게 살아보려니 여기저기 아파온다. 이제 자식들이 다 커서 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해서 돈도 벌겠다 제약가림 잘하고 있으니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 완수했다는 생각에 만세를 부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60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홀가분함과 기쁨도 잠시 몸 여기저기에서 안 좋은 신호를 보내네요. 치아도 잇몸재 상에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하고 뼈마디는 시큰거리고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곁에서 기웃기웃됩니다. 60도 안 됐는데 벌써 뇌졸증을 앓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인생의 무상음을 느낀다네요. 나이 들어 억울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첫 번째로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늙으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 두 번째 시간은 많이 남는데 돈이 없다. 아니 30, 40여 년을 죽어라 일만 했는데 그렇게 번 돈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인생 최대의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친구 있고 돈 있고 시간 있는 이 인생 행복 삼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이 세계를 다 갖추기가 그렇게 힘이 드네요. 한창 때는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에만 담아두고 살았는데 이제 시간에 여유가 생기니 돈이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을 준비할 때 용도별로 통장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라고 합니다. 취미생활을 위한 통장, 여행을 위한 통장, 의료비 통장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매월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생활은 어차피 늘 빠듯하기 마련이어서 하고 싶은 일은 뒷전에 밀리기 십상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따로따로 용도별로 쪼개서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재밌게 살아보는 거죠. 늙으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 세 번째, 마음은 청춘인데 늑달이 취급을 한다. 아니 정말이지 겉모습만 나이 들어가는 거지 마음은 10대, 20대 그대로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머니 생각하면 아 그때 엄마가 참 젊었었던 나이였구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희망도 없는 그냥 노인내로만 생각했던 것이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세대 보며 똑같이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런 시선에 주눅들지 마시자고요. 호기심 잃지 않고 새로운 거 열심히 배우면 늘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린 좀 돈도 주머니에 있잖아요. 늙으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 네 번째,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니까 생각조차 없는 줄 안다.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죠. 입 열면 쓸데없이 잔소리한다고 하니까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까지 때로는 혀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입 밖에 말 내는 것을 참게 됩니다. 자식들한테 잔소리하지 않으려면 자식 보기를 그냥 하숙생 보듯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잔소리 안 한다고요. 그렇게 참고 참고 뒷전으로 물러나 있으니 이것들이 뭐 아예 생각조차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의견도 묻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도 그거 서운해하지 말고 화내지 말자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주고 우리는 그냥 우리 청춘을 살아가는데 신경이나 쓰시자고요. 늙으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 다섯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 명함도 없고 이젠 양복도 입고 다니지 않으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또 얼마나 멋졌는지 알아채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모양입니다. 나이 먹으면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라고요. 다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 역정이 다 다르듯 저마다 갖고 있는 서사가 다 다르기 마련인데 나이 들면 개성도 재능도 없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니 섭섭하십니까? 그렇게 섭섭해하지만 마시고 자신의 서사, 자기만의 이야기를 블로그에다 글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글보다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유튜브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림이나 목공예 등으로 표현한다든지 악기운주로 풀어내거나 운동으로 발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에 몰입하다 보면 남들이 알아주는 것은 정말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 눈앞에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활짝 펴지는 것을 느끼는 그 환희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100% 보증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창작물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를 대신해서 다 말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나이 들어 어떤 일들이 제일 억울하십니까? 세상만사 생각하기에 달렸으니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에게 신경을 돌려서 에너지를 쏟자고 제안드립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세상에 억울한 일 없이 존중받고 대우받고 인정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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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은 às 아참! 아 tôi 아참! 아! 아기 아 아 아 아 아 가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